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금리 상승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용 정책 대출 부실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당국이 대신 갚아준 금액이 2년째 2천억 원을 크게 넘겼습니다. 첫 소식 김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햇살로는 신용점수 하위 20%의 서민용 정책 신용대출입니다. 지난해에만 1조 2천6백억 원 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2,345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3배 규모로 재작년에 이어 2년째 2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취업준비생 등에게 최대 1,200만 원을 빌려주는 햇살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햇살로 뉴스의 대위변제액 역시 출시 첫 해인 2020년에는 4억 5천만 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250억 원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민대출 지원은 올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서 불법 사규명에 빠지는 저소득, 저신용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연체자라 하더라도 긴급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저 9.4%의 금리로 100만 원을 빌려주는 긴급생계비 대출은 다음 달 출시돼 올해 1천억 원 규모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난해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올해는 2천8백억 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햇살론조차 받기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2천억 원이 넘는 대위변제가 반복됨에 따라 서민대출의 부실관리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김성훈입니다.